입자가 고운 미세한 거품의 폼클렌저로 부드럽게 마사지하여 세안합니다. 모공 속 노폐물까지 깨끗하게 제거해줍니다. 신선한 비타민을 마스크팩에 넣어 얼굴 위에 붙여줍니다. 피부톤은 한결 화사해지고 탄력은 한층 강화됩니다. 크림을 덜어 피부에 얇게 펴발라주세요. 눈에 보이는 화려한 골드 성분이 피부를 건강하게 되살려줍니다. 독특한 모양의 스펀지를 이용해 파운데이션을 얇게 펴바릅니다. 투명하고 맑은 피부결을 연출해줍니다. 속눈썹 사이를 메꾸듯 자연스럽게 아이라인을 그려주고 마스카라로 풍성한 속눈썹을 만들어줍니다. 핑크빛 뒷컬러와 딸기올리빛의 블러셔로 청초한 느낌을 살려줍니다. 어제보다 더 아름다운 당신의 2016년을 위해 유명한 딸기올리빛의 블러셔리올리빛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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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러셔리올리빛을 시작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